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들을 완전 바보 등신으로 키우는 엄마 그리고 그런 두 모자를 보면서 그지같은 현타를 느끼고 있는 딸 이렇게 3명의 가족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이 처먹고 장가도 못간 백수 모솔 아들내미 저녁밥을 차려줘야 된다며 쏜살처럼 집으로 달려가버린 엄마 그래요. 평생 내놓지 말고 엄마 옆구리에 끼고 사세요. 원지 서른 두 살이나 먹은 아들 밥 차려준다고 집에 뛰어가버린 엄마 제목 그대로 서른하고도 두 살이나 더 처먹은 아들내미 밥 차려준다고 집에 뛰어들어가는 엄마를 보면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걸 떠나 너무 한심하고 아니 이젠 혐오감까지 드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써봅니다. 저한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 나이가 서른 두 살이에요. 저 나이까지는 모쏠리죠. 여친도 없고 직업도 없어요. 평생을 간단한 얼마만 하면서 사는 그런 하류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엄마랑 저랑 데이트하러 용인을 갔어요. 단둘이 가서 보니까 경치도 너무 좋고 기분도 들뜨는 거야. 그래서 모처럼 밖에 나온 김에 엄마 우리 더 놀다가 저녁까지 먹고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이때 엄마가 깜짝 놀람이 하는 말 아니 그렇게 하면 너희 동생 꽁꽁이 밥은 누가 차려주냐 진짜 얼텅이가 없는데 이때부터 계속 집에 가지고 조르는 거예요. 하도 고집을 부려서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는 운전이 좀 서툰 사람입니다. 초보 운전이죠. 그런데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아이고 이러다가 너희 동생 밥을 굶겠다. 어서 가자. 이러면서 얼마나 재촉을 하는지 진짜 기분도 그지같고 힘들었어요. 여하튼 그렇게 겨우 집에 도착을 했는데 식당 예약, 밥값, 찻값, 또 운전까지 다 했던 딸인 저한테는 고맙다, 잘 먹었다, 오늘 즐거웠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아니 잘가라라는 인사도 없이 집으로 후다닥 달려 들어가더라고요. 아슨이는 혼자 독립을 했답니다. 그렇게 세상 허탈한 마음으로 내 집으로 돌아왔고 자취하고 있어요. 한 시간 거리에서 엄마한테 나 도착했다고 전화를 했더니 그래 잘 도착했냐? 이런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짜증을 오지게 내는 거야. 그래서 아니 엄마 왜 그래? 이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 동생이 엄마한테 제육을 해달라 해서 부탁해줬는데 딱 한 입 먹어보고는 맛이 없다며 퇴! 뱉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아이씨 맛 그지같네 엄마 양념을 뭘로 한 거야?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고는 다음부터는 엄마가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시판, 즉 기성품 양념을 쓰라며 짜증을 오지게 냈대요. 그러면서 엄마 본원 앞에서 치워버리고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게 서운하다며 저한테 짜증을 내는데 정작 엄마 당신을 서운하게 만든 그 동생 놈한테는 찍소리도 못해요. 아니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걸 내가 했어? 왜 나한테 성질을 내는 거냐고. 이게 맞는 거냐고요. 솔직히 이거는 동생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엄마 지금 장난해? 이거는 꽁꽁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 새끼를 이따위로 키운 엄마가 원흉이야. 이렇게 소리 빽 지르고 전화 확 끊어버렸는데 그 뒤로도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울었어요. 나 엄마 친딸이 맞나 싶고 현타 오고 엄마 너무너무 짜증나는데 저러는 거 다 알면서 또 계속 못 끌어내고 있는 저도 한심하고 솔직히 동생 놈 밉죠. 왜 안 밉겠어요. 근데 이 새끼들 생각해보면 참 불쌍한 놈입니다. 막말로 부모인 엄마가 저렇게 키워서 저렇게 된 거지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지 같아요. 뒤에 아마도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동생이 왜 불쌍해요? 아무리 엄마가 그렇게 키웠다 해도 저 정도로 싸가지가 없이 자란 걸 보면 이건 원래부터 싹수가 딱 그따위였던 인간이라고요. 또 너도 그래 엄마 그만 챙기고 너 혼자 살아갈 국리나 하라고? 계속 엄마한테 무르게 굴다가는 엄마 노후뿐만 아니라 알바만 하는 네 동생 노후까지 다 너 혼자 짊어지게 된다? 이거 명심해라. 2번 결혼만큼은 절대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걱정 마세요. 직업도 없고 인성도 개판이고 거기다 저 시모 자리 보면 결혼 죽었다 끼어나도 못합니다. 뭐 여친을 사귈 수야 있겠죠. 근데 인사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온 우주가 도와서 결혼한다 해도 한 달 만에 이혼할 팔자죠. 2번 아휴 그게 저런 것도 또 꼴의 남자라고 좋아 죽으려고 하는 남미새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차방 같은 남자들이 그런 남미새들 기가 막힐 정도로 잘 찾아내서 결국 결혼까지 해요. 두고 봐라 몇 년 뒤에 어떤 남미새가 여기 글쓰러 올 거라고 3번 아무리 부모가 잘못 키웠다 해도 이건 용서가 안 되죠. 덜떨어진 인간 소리 들을 것 뻔한데도 다 알면서 저러는 거 이거 진짜 하나도 안 불쌍해요. 님 동생 아무리 애처럼 굴어도 절대 아이 아닙니다. 30대 어른이죠.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 학습하고 독립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물론 쓰니 엄마도 문제지만 저렇게 받아 처먹기만 하는 동생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동생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너 네 엄마처럼 될 수 있습니다. 동생 뒤치닥거리 한다고. 4번 우리나라에 스니 엄마 같은 애미들 차고 넘치죠. 가득합니다. 그만큼 또 망쳐진 아들들도 많죠. 엄마들이 어려서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고 거기에 만성적인 애정결피부로 자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 아들들을 초등신으로 키우고 그래요. 그래도 좋은 여친 혹은 부인을 만나 정신개조를 하면 그나마 사람 꼴을 하고 사는 거고 그조차도 안 되면 꼬라지만 내면서 늙은 엄마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보살함받고 그렇게 얻어먹고 사는 짐승 되는 거죠. 많이 봤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남자는 쭉 그렇게 살다가 지금 나이 40대 중반인데 노무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제는 시집간 누나한테 국이랑 반찬 빌어 처먹더라고 5번 쓴이 몇 달 전에 그 뉴스 못 봤어요? 술안주로 계란후라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해줬다고 40대 아들이 60대 엄마 때린 거 슬프지만 쓴이 엄마 지금이라도 정신 못 차리면 나중에 아들한테 쳐맞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작년 겨울인가 나왔던 뉴스죠. 6번 아이고 엄마랑 딸이 둘 다 남이세구나 분명히 말하지만 저런 남자가 탄생을 하기 위해선 집안에 조력자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게 충실한 조력자냐 아니면 덜 충실한 조력자냐 이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야 남아선호 사상 심한 집안에서 자란 딸들이 저런 환경 때문에 그런 건지 즉 가스라이팅 남아선호 사상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답습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엄마가 저지랄이면 딸내미라도 단호히 끊어내거나 엄마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잖아 너도 봐봐라 니가 딱 그래 7번 혹시 쓰니 너도 남이세야? 아니 동생도 똑같은 죄인이지 왜 죄가 아니야? 엄마가 저렇게 키운다고 다들 저러는 거 아니에요? 8번 근데 한심한 걸 쓰니 너도 마찬가지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리 좋은 해져도 소용없잖아 안 그래? 그 거지같은 꼴을 당했는데도 또 엄마 모시고 여행가서 이쁜받을 국리만 쳐 해될텐데 잘들어 너는 말이야 니 엄마한테 저 아들처럼 귀한 자식이 아니야 절대 조금이라도 더 아들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꾸 옆에선 엄마 나도 나도 신경 써줘 이렇게 졸라대기만 하는 개밀상 방해자일 뿐이라고 아들에게 아들에게 전념할 수 있게 그냥 꺼져주는 거 말이야 이게 바로 니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이다 진짜야 이 말 너무 슬프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서른 살 넘은 엄마 아들님이 정말 한심에 미쳐버리겠어요 나이 서른 네 살 장가도 못 간 오빠가 너무 속 터져 글 써봅니다 아니 이 자식 오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런 인간이에요 지금 대상포진인지 뭔지 피부에 뭐가 좀 올라왔는데 병원 하나 지 스스로 못 가 엄마가 같이 따라가 줬어요 항상 그래 늘 지 몸이 아프면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독립한 게 아니고요 밖에 있을 때 아프면 전화를 하는 거야 병원을 안 가고 엄마 나 지금 콧물 나고 열도 나고 몸 여기저기 아픈데 이거 감기인가 엄마 내가 지금 등에 뭐가 놨는데 아씨 너무 아프다 이거 대상포진 아냐 등등등 마치 열 살짜리 어린아이처럼 막 징징거리면서 아프다 아프다 아니 나이를 그만큼 처먹었으면 병원도 알아서 가야지 아니 지가 열네 살이야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징징대고 물어보는 거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니 저희 엄마도 똑같아요 이거 전부 다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빠한테 그런 전화 오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요 아이고 아들 빨리 병원 가자 지금 어디냐 당장 들어와라 엄마랑 병원 가자 병원에 가서도 그래 당사자인 오빠는 말 한마디 못할 거고 대신 옆에서 엄마가 조잘조잘 이거 안 봐도 100% 뻔해요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애가 밥을 잘 못 먹고 열도 나고 그리고 이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병원 다녀오잖아요 약이랑 밥이랑 옆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다 챙겨 먹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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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몸이 안 아플 때도 다 차려 먹입니다 치우는 것도 당연히 엄마가 하죠 이 새끼는 절대 안 치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이 그지같은 꼬라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신병이 도실 정도야 둘 다 너무너무 한심에 분노가 미친 듯이 올라와요 특히 나이 서른 살이 넘은 아들을 데리고 우쭈쭈하면서 병원에 데려가는 거 이거 옆에서 보면 사람 미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도 못 참고 성질을 냈거든요 엄마 저 새끼 나이가 서른 네 살이야 애 새끼 아니라고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그 꼴로 살 거야 엄마 이거 정신병이야 제발 그만 좀 해 이러면요 며칠 동안 삐져가지고 저한테 말도 안 해요 진짜 엄마고 나발이고 연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댓글 1번 이렇게 아들이 등신인 집안은 99.99%의 확률로 애니 붙어간 문제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예외에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2번 아들 아들아 우리 아들 이러면서 키운 집을 보면 다 저 모양 저 꼴이더라고 그리고 저런 집 아직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남자 잘 걸러서 만나길 바랍니다 3번 저희 집에도 나이 마흔 살 놈은 캥거루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라도 좋으면 또 모르겠는데 툭 하면 꼬라지 쳐내고 보기만 해도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이젠 집에 가기도 싫어요 4번 남의 일 같지가 않네 여기도 마흔 넘은 애 새끼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인간은 예전에 감옥도 다녀온 놈이에요 결국 엄마 아빠도 포기를 하고 빌라 한 채 사주면서 밖으로 쫓아내 보냈는데 이거는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봄가 올 때면 고개 빳빳이 들고 거들먹거리는데 당연히 저는 뭐 이런 인간 인간 취급 안 하죠 5번 그냥 놔두세요 평생적 교지같은 아들내미를 당신 등이 짊어지고 살고 싶으신가 보죠 장가도 못 간 아들 평생 돌불고 살면서 교지같은 고통을 당해봐야 아이고 내가 인생을 헛살었구나 이러면서 후회할 겁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운 좋으면 뭐 쳐 맞으면서 하아 진짜 아니 저도 남자지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이런 말 하면 또 아이고 또 지자랑하고 자빠졌네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남자도 부엌에 들어가서 할 줄 알아야 된다 소리 듣고 살았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착하다고 내 아들이지만 이리 착할 수가 없다고 엄마 마음 다 알아가지고 물론 사춘기를 지나면서 속 어지간히 쓰겠지만 어쨌든 어릴 때는 그랬다 이거지 아니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서른 살이 넘었는데 밥도 못 해먹고 참 깝깝합니다 저런 것들은 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도퇴가 돼야 된다 봅니다 아무짝에 쓴 거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 그냥 똥만 만드는 기계들이지 그죠 아무튼 감사합니다